손질을 볶아줍니다 먼저 치킨을 볶아줍니다 양념을 볶아줍니다 물을 볶아줍니다 고추장 고추장 물을 부어주고 채소서 반죽 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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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고추냉이를 사용해야 하는것은 원고추냉이를 달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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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계란 아주 많아서 냉동실에 그릇을 넣으면 잘게 만들어내요 다진마늘 매운 당면 고추 물 ıyors 죽었다 벨레를 조금 양 adults 좀 먹으면 요ман프다 청양고추 평화로운 음료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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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¿qué? 그, 이런 거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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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로 계란 마요네즈 뭐야? 뭐야? 적당히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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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